별 부상 없었으면 개막 전에 처음부터 합류해서 했을 것 같은데 못해서 저도 아쉬웠고 재활하면서 빨리 복귀해서 보탬 되고 또 준비를 재활 열심히 했습니다. 감독님께서 믿음으로 저희를 선수를 다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기대나 이런 것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팀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엄청 좋습니다. 그냥 6연승이고 오늘 또 이겨서 7연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길르는 거고 제가 길러보고 싶어서 길르는 것도 있고 눈치를 좀 보면서 자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제 만의 자신감을 위한 이런 것들 포함된 것 같습니다. 그냥 팬분들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나쁘진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 일단 못했을 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코치님 이런 거 그런 것 같습니다. 좀 안 됐을 때 올해 팀 우승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인 목표는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. 항상 여기 야구장 많이 찾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경기 좋은 모습으로 항상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